코미디언 강재준이 육아일상을 전했다. 강재준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육아동지 여러분 이래저래 하다보니 새벽 6시 50분이네요라는 글과 함께 일상을 공유했다. 이날 강재준이 공개한 사진에서 그는 아이 현조를 품에 안고 수유를 하는 모습이다. 현조와 눈을 떼지 못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아빠를 똑 닮은 현조의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재준은 이어 현조는 수유하고 현재 역방 쿠션에서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육아동지 여러분은 뭐 하시는지요? 라며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팬들의 안부를 물었다. 코미디언 김지혜는 이 게시글에 헤이 입시 도시락 싸고 있다. 안 끝난다 뭐든이라며 댓글로 답을 달았다. 강재준은 이 댓글에 입시라니 우리 헤이 화이팅이라고 반응했다. 현재 강재준과 이은영 부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육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팬들에게 육아 관련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 초보 엄마 아빠 면모를 솔직하게 보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한편 강재준과 이은영은 10년 여래 끝에 지난 2017년 결혼해 지난달 아들을 품에 안았다. 천천히 한편 강재준과 이은영은 11년을 위치했고 이은영은 10년 7년 전 성공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